안녕하세요. 분양하는 연과장입니다. 안산 선부동에 위치한 친축분야를 소개합니다. 달미역이 도구 이용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어 버스로 출퇴근이 편한데요. 서안산 IC까지 인정되어 있어 이동하기도 좋습니다. 집 앞에 사거리 상권이 있어 생활권이 굉장히 좋은데요. 마트, 음식점, 편의시설 등이 다 갖추어져 있어 오랫동안 거주하기 좋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걸어서 통하기 가능하며 화장천이 옆에 있어 산책하거나 운동하기 좋아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거실과 주방을 우물천장으로 시공하였으며 헤링본 바닥으로 고급스러운 빌라인데요. 넓은 거실은 가족이 모두 모이기 좋으며 에어컨과 슬링팬이 설치되어 있어 유용합니다. 일자형 싱크대가 있는 주방공간도 넓어서 움직이기 편한데요. 냉장고 자리가 커서 가구를 배치하기 좋으며 주방 옆으로 나무데크가 깔려있는 넓고 긴 테라스가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한 작은 방과 중간방은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어 활용하기 좋으며 열두자 장롱이 넉넉히 들어가는 큰 안방까지 있어 생활하기 편한데요. 넓고 고급스러운 빌라를 찾으시는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방문 예약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